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어떤 악성코드를 제작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한테 악성코드를 배포할 때 그런 웹서비스, 웹서버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 혹은 이제 칼리눅스에서 어떤 파일들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윈도우즈 쪽으로 옮길 때 물론 이제 복사기능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고 공유 폴더가 있겠지만은 어떤 웹서버를 이용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유를 할 때 그런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칼리리눅스 쪽에서 어떤 악성코드를 제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MSF 베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스포로이트의 모듈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윈도우즈 exe 파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적으로 악성코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웹서비스를 동작을 시키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웹서비스를 동작을 해서 한마디로 이제 아파치 서버죠. 아파치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아파치 서버는 현재 여기에서는 아파치2 서버를 칼리리눅스 쪽에서는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서비스, 그 다음에 아파치2 버전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스타트를 하시면은 웹서비스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IFU 컴픽을 치시고요. 이 번호가 이제 공격자, 칼리리눅스 IP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파치2 대비한 디폴트 페이지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 악성코드, 생성했던 이 악성코드를 이제 사람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CP, 그 다음에 만들었던 윈도우즈 EXE 파일을 내가 바에 따따따의 기본 폴더로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은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옮겼던 윈도우즈 EXE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이쪽 경로로 가서 이제 동작을 시키게 한다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겠죠. 현재 이거 크롬이나 아니면 윈도우즈 디펜저에서는 지금 현재 악성코드가 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배포하는 방식은 이렇게 웹서비스를 이용한 간단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심플 웹서비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심플 HTTP 서버라는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파이썬을 이용한다면은 현재 자기가 공유하고 싶은 그 폴더 쪽으로 우선 가셔가지고 파이썬 M, 그 다음에 심플 HTTP 서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트를 열어주고 싶은 거 아까 80포트는 열류이기 때문에 8888로 이런 식으로 아, 잠시만요. 제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래서 HTTP 서버 8888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포트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외부에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할 때는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8888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현재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것의 모든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디렉토리, 리스팅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즈 EX 파일 요거를 사용자들한테 다운로드 받도록 그렇게 공유를 하면 되겠죠. 이제 절대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하시면은 동일하게 악성 코드가 배포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썬과 그 다음에 아파치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파일들을 공유하고 싶다 다른 사용자들한테 공유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윈도우즈 이제 버전에서는 더 이제 간단한 게 있습니다. 윈도우즈 버전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플 HTTP,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요거 사용이 가능합니다. 굳이 아파치 서버이스를 운영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HFS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악성 코더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심플 웹 서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HFS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HTTP 파일 서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악성 코더들이 여기다가 이제 악성 코더들을 악성 코더들을 많이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사용자들이 요쪽에 붙어서 EX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어떤 WGS 형태의 근황 거기에 접속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파일을 공유하고 난 뒤에 WGS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한다거나 그런 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쪽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지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EX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바로 이제 요거 같은 HFS 요 EX 파일 하나입니다. 요거는 실행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거를 그냥 실행을 시키고요. 실행을 시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IP나 그런 것들이 80포트로 이제 잡히게 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악성 코드나 기타 파일들을 그냥 올리시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면은 요 폴더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요런 화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트위터나 그런 데에서 이런 식에서 어떤 악성 코드들이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주수와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악성 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hfs 2.3대인가 2.3대죠. 2.3b 버전인가에서 이제 리모트 코드 이스크테이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취약점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많이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는 그것들이 좀 분위기가 나오긴 나오지만은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요. 실무에서도 이렇게 어떤 공유 폴더나 그런 것들을 막았을 때 실제 막았을 때 임직원들이 요거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 hfs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안 정책을 우회하는 그런 하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아파치 서버가 만약 운영이 되어 있다면은 아파치 서버를 동작을 시켜가지고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파이썬 환경이 있다면은 심플 HTTP 서버를 이용한 것을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는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것은 hfs 서버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파일들을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